맞아맞아 오케이 오케이 사사위 왠지 얘는 그냥 면박용 모비슈트 그런거 같은데? 그 눈매가 이거 진짜 겁나 편해? 그면 킬드에 나비가 있어 그냥 맵에 그거랑 모비가 겹치면 SD는거 아니고 왜 눈이 왜 눈이가 이렇게 그러니? 게임하셨으면 한 번씩 봤을텐데 아니 맞지 그 맵에 포크나비 아니 그런 나비 말고 폭발벌레 비슷하게 제 몸에 붙는거랑 똑같이 이게 그냥 필드 있어 그냥 골라도 아닙니다 그 파우치보다 나는 이건 공격력 나비 핑크퐁 그런 파우치 갖다가 하려고요 여기 여기 보면 안보임? 깜짝이는거 여기 이거랑 있는거 위에 있는거 위에 있는거 많이 봤지 그래 이거랑 목이랑 겹치면 목파도 붙는다니깐 근데 이거보면 저거 노트 HG 저거 노트로 나오는거에요 저거 노트? 저거 노트? 저거 노트 있잖아요 찬바리면 파바린다 HG6에 나오는거 그 HG6에 나오는거